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이 줄면서 자동차 내수 시장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소세 인하폭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내수 판매량은 14만 4천대로 전달보다 18.2%나 줄었습니다. 6월 말로 개별 소비세 감면폭이 70%에서 30%로 줄면서 신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전달보다 20% 이상 줄었고 르노삼성의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율이 1.5%에서 3.5%로 높아진 데다 코로나 방역 조치 격상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암울한 하반기 전망에 업계는 개소세 인하폭 확대 카드가 다시 나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개소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개소세 인하를 재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생산량 급감 등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고전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개소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소세 인하라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국내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